그러면 오늘 또 뉴스 시작하죠. 미중 무역전쟁의 운명을 가를 고위급 협상이 어제부터 베이징에서 시작이 됐는데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 그리고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대표단 그리고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냐오이타이 조어대인가요? 여기가 국빈관에서 만나 아주 팽팽한 줄다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판단할 때 중국 태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90일 무역협상 시한이죠. 3월 1일을 다소 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60일 연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3월 1일에 딱 다시 끝나고 관세 인상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한 60일 정도 다시 연기를 하면서 협상을 더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측통들에 따르면 중국이 뭔 제안을 새로 했냐 보니까 미국에서 반도체를 대량 매수한다. 거기다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 폐지한다. 이런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턱도 없어요. 턱도 없다고. 이런 거는 자기네 필요한 거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설득이 안 될 거예요.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뭔가 관세라든지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미국 시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제조2025라든지 이런 미국이 정말 원하는 카드가 나올 때까지 60일 정도 연장하자. 아주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 거지. 혹시 그 환율 조작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협상 대상인가 이건 별로 중요한 건가요? 아니, 환율은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 위안화가 조금 강세 기조를 띄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이슈가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라이트하이죠. 미국 대표하고 류호. 류호 부총리거든요. 부총리가 시진핑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습니까? 복심이라고 하지. 그런데 양반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거든. 그런데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라이트하이저하고 류호가 딱 서 있는데 류호만 손을 내밀고 있어. 라이트하이저 앞에 딱 보고. 악수하자 하는데 안 하고 딱 앞에. 물론 사진기자가 그렇게 찍었겠지.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중국은 손을 내밀고. 네. 난 급할 거 없다 이거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뉴스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SK바이오팜이라는 데가 있는데 바이오회사겠죠. 당연히. 독자개발한 혁신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신약 판매 허가 신청 심사가 개시됐는데 이어서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한 5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5억 달러면 한 6천억. 6천억. 6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이 아마 세노바메이트라는 약인 것 같은데 이게 유럽 시판까지 시작이 되면 로열티까지 지급을 받을 예정이어서 실제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이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주 흥분하실 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좀 잦아지죠. 우리 바이오 쪽에 투자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본격적인 투자가.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 청취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기술 수출 5억 달러. 그러면 5억 달러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기술 수출하는 게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인데. 그런데 스위스의 회사한테 이렇게 기술 수출 5억 달러를 하면 통상 이걸 라이센스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뭐냐. 지금까지 기술 개발한 지적재산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억 달러에 사인을 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1억 달러 반한 의미가 없는 1억 달러를 받아요. 반한 의무가 없는. 1억 달러를 무조건 받는 거죠. 1억 달러를 무조건 받는 거죠. 그다음에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FDA 임상 진도율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미약품 도 그렇고 이런 데들 기술 수출한 거 보면 1조다 6천억이다 그러는데 마일스톤 대로 받아서 끝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다든지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SK바이오팜 이런 데들이 6천억 받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억 달러 그러니까 1천억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는 라이센스 아웃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봤는데 지금까지는 그 돈을 다 받았던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그래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다 끊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제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사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는 거예요. 사서 예를 들면 라이센스 아웃 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좋으면 자기네들이 개발할 텐데 개발하다 보면 장애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2013년 주택 침체기 이후 최장기간 지금 하락세라고 합니다. 지난주 대비 0.07% 내려서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14주 연속 하락했다는 건데 글쎄요. 아파트값이 이렇게 하락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 자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그리고 지난달인가 아파트 며칠에 거래 안 됐다고 서울 지역에 통틀어서 2천 채 그러니까 거래 거의 없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어떤 서울대구 강연 때 난 진짜 기대가 돼. 왜냐하면 최상욱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두 분이 나오고 우리 또 최 박사님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 박사님은 약간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실 거고 이상우 부장이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가장 강한 시왕관을 가지고 있어. 8% 오른다 이거야. 10명한테 물어봤던가. 하여튼 그런데. 혼자만. 8, 9명은 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최상욱 위원은 작년에 쫙 바꿨잖아. 강세였다가. 9.13 대책 나고 싹 바꿨거든. 제대로 맞췄지. 그런데 이상우 부장은 그런 거 없다. 지금 사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랜지 참 궁금해요. 하여튼 서울과 대구 강의에서 두 분의 혹은 부동산 총 세 분의 아주 멋진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 시장 그리고 방송 광고 시장 격차가 1.4%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총 인터넷 광고 시장과 총 방송 광고 시장이 거의 비슷비슷해졌다. 그만큼 인터넷 광고 시장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고. 특히 지상파 TV 광고 시장이 6.1%나 감소했대요. 그만큼 매체 환경의 변화가 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저도 지상파 포함해서 텔레비전 안 본 게 저도 꽤 된 것 같아. 유튜브 보고 그런 거지. 넷플릭스 좀 보고. 넷플릭스 좀 보지. 그런데 우리도 이제 유튜브 쪽에 광고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PD가 의욕적으로 광고를 너무 많이 넣어서 여기 댓글 좀 달려서 광고 좀 빼라. 아, 그거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가는 광고. 그리고 아시죠? 어제부터 우리 세 개로 나눠서 올리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10분을 그냥 다들 데이터 소모도 있고 보기도 힘드신 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문 브리핑 하는 거 하고 또 우리 메인 코너하고 우리 갓도기 부장은 따로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필요하신 거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 투자 규모가 무려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갓 부장 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OLED.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광저우에 이미 공장이 있죠. 그래서 8세대 기판을 월 6만 장 규모로 이게 8세대 기판이면요. 47인치와 55인치 OLED를 각각 8장 그리고 6장을 한 장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 6만 장 규모로 뽑고 있는데 월 9만 장 규모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갓도기 부장치면 오늘 또 이건 이 뉴스 가지고 타만 할 거야. 말도 됐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앞으로 경기둔화 우려를 좀 염두를 해둔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연준이 진행하던 양적 긴축 양적 완화 말고 양적 긴축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죠. 운동성 흡수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참고적으로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비둘기파적이다. 매파. 매파. 이런 건 전형적인 비둘기파적이죠. 시장의 완화적인. 매파은 좀 사납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 댓글 중에 영어 좀 쓰지 마라. 좋은 한국말도 듣고 왜 영어를 쓰냐. 그런데 저도 습관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방송 진행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연준이 도비시합니다. 도비시? 도비 뭐예요. 도부 비둘기. 연준이 갑자기 호키시합니다. 호키시. 매. 처음에는 일일이 다 번역을 해드렸는데 하도 자주 쓰니까 이제 제가 번역을 안 해드린 때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런 걸 들으시면 조금 불쾌하실 때가 있나 봐요. 제가 꼬박꼬박 번역을 해드리고 우리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